수업도 여기서 하세요? 누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학원에 1탄 시내 있고 여긴 창고 겸 간이 작업실이에요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도 못 찾겠네 나도 세상 다 지치고 힘들 땐 여기 와 있어요 저기 누워있으면 따뜻하고 포근한 게 왠지 위로가 되거든요 게임할래요? 게임이요? 준비 게임 아 그거 숨바꼭질 같은 거죠 근데 안되잖아요 그쪽은 괜찮아요? 네 좀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나 왕창 부러진 건 줄 알았는데 눈 가리기는 이걸로 하죠 선택해요 좀비할래요? 도망다니는 사람 할래요? 어... 사람? 안 됐네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준비한다고 했으면 그건 더 쉬웠을걸... 더 쉬웠을걸... 더 쉬웠을걸... 이게 Hurac으로 하죠? 아... 다시 가봐라... 편하러가...